고마워 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허리 아프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든가 또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서 허리가 아프다든가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다든가 여러가지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었을 텐데요 이럴 때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면 디스크 관련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크 검사를 하고 나서 디스크 내장증 이라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디스크 내장증 그것이 왜 생기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잘 치료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디스크 내장증 이라는 말 사실 많은 전문가들도 좀 애매모호한 진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내장증 이란 말은 디스크 내부에 뭔가 고장이 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디스크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원래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뼈와 뼈 사이에 들어가는 물렁뼈 같은 쿠션 역할을 하는 뼈를 바로 디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엑스레이에서는 안 보이고요 MRI를 찍어야 보이는데요 이 디스크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걸렸다 하면 디스크 탈출증을 얘기하죠 오랫동안 압력이 가해지다 보면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 나오면서 이 디스크 뒤로 지나가는 척수가 있고요 척수에서 이제 신경들이 나오는데 그 신경을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온 것이 누르면서 허리만 아픈 것이 아니고 그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서 아픈 통증이 같이 있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것이 바로 디스크 탈출증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디스크 탈출증하고 좀 다르게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것은 MRI를 찍어보면 뒤로 튀어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으면서 그 자체의 변성 예를 들어서 탈출이 없이 디스크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것을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얘기합니다 MRI에서는 디스크 안에 수액이 있는데 그 수액의 변성이 오면서 MRI에서 찍어봤을 때 디스크 색깔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진단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주위에 그 수액을 쌓고 있는 섬유륜이 손상이 오면서 통증이 온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역시 디스크에 자꾸 가해지는 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디스크 압력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노화에 의한 퇴행성 질환으로도 디스크 내장증이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것은 변성이 와서 퇴행성 변화가 온 거잖아요 자꾸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또는 외상이 자꾸 자꾸 생겨서 그런데 이것이 이것 때문에 아프다면 사실 이게 퇴행성으로 오고 변성이 온 것이 다시 정상으로 젊어질 수 없는 건데 이것이 통증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찍어보면 MRL 찍어보면 역시 디스크 내장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은 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통증이 정말로 디스크 때문에 어느 통증이냐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디스크 자체의 통증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섬유륜에서 나오는 신경에다가 주사를 놓는 방법도 있고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통증을 급성통증의 경우에 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프다가요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안 아프고 또 조금 또 무리하면 다시 아프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또 무거운 물건 들고 나면 며칠 아프다가 또 괜찮아지고 또 오랫동안 가슴 자세를 취하다 보면 또 아프고 또 오랫동안 운전하거나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프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스크에 자꾸 어떤 안 좋은 외상이라든가 압력을 주기 때문에 통증이 생겼다가 그 다음에 또 나아지는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크의 압력이 올라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가 매우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디스크 압력이 올라가는 자세는 많이 다 아실 겁니다 무거운 걸 들 때 이렇게 무거운 걸 들 때 가까이 붙여 가지고 허리를 피고서 들어야 되는데 구부린 상태로 들다 보면 디스크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통증이 오죠 그 다음에 또 앉아 계실 때도요 허리를 피고 앉아 있는 경우랑 자기도 모르게 자꾸 허리가 구부러지면서 앉게 됩니다 무슨 뭐 컴퓨터를 모거나 뭐 일을 할 때 그러면 자꾸 자꾸 디스크의 압력이 강해지면서 이런 손상이 자꾸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디스크를 잡아주고 있는 심부 근육들 있죠 코와 근육들 이런 근육들이 자꾸 약해지다 보면 또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면 자꾸 디스크에 손상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것이 이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거기에 대한 좀 많은 논란이 있고요 한마디로 이 주위에 있는 근육 또 인대 이런 것들과 함께 연결돼서 통증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러한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고 또 자세를 또 올바르게 하고 디스크 압력을 낮춰나가다 보면 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증상이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사실은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약 2년 전에 굉장히 허리가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무거운 걸 좀 들었어요 허리를 좀 구부리고 오랫동안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와서 물론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은 없었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 가능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가지고 허리에 주사도 맞고 했는데요 신기한 게 주사 맞으면 되게 빨리 좋아지는데 또 시간 지나면 또다시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건 뭐냐면 역시 자세와 재활 운동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허리 심부 강화 운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운동이 있어요 중등근 근육을 기르는 운동이라든가 또는 뭐 코아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프랭크라는 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 허리에 좋은 운동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운동들을 꾸준히 하면서 매우매우 좋아졌거든요 사실 지금도 물론 오랫동안 이렇게 뭐 무거운 걸 들거나 또는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 조금 아플 수 있는데 옛날보다 많이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신기한게도 우리가 평상시에 근육을 잡아주는 코아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또 자세를 얼마나 잘 잡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통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경험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그러한 통증이 있었고 그걸 또 이겨낸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면서 서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허리 통증에 대한 이야기 그와 함께 디스크 내장증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허리 운동 정말 코아 운동 잘 하셔가지고 근육을 잘 강화시켜가지고 정말 허리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